이건 뭐 범인 집이 아니라 범인이 뒷수시고 간 피해자 집 같네. 근데 영철은 용의자 집 수생 같은 거 안하나? 지갑 어디 있는 거야? 들어봐. 어딨어? 이거 지난번에 보여준 보험왕 트로피 아니야? 혹시 범인 도구 형사님한테 갖다 줘야겠다. 지문. 이럴 줄 알았어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네. 여보세요? 네? 아, 예, 예. 어. 어, 예, 예. 지냈어요. 아, 네.